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지난 시간에 잼플러스 저희가 한번 개과를 쭉 살펴봤는데 사실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뭔가 활용할 게 많다기보다는 휴대성 포터블한 휴대성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iOS 쓰시는 분들은 갖고 다닐 만한 장비가 많잖아요 아이폰 뿐만이 아니고 패드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갖고 다니면서 툭툭 꽂아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치고 근데 생각해보면 기타를 갖고 다녀야 되는구나 제 생각에는 이 잼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노트북도 아닌 것 같고요 패드 딱 패드인 것 같아요 패드를 기타 가방 앞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압홀잼을 가지고 다니면서 안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패드에 가라지 밴드 있잖아요 맞아요 가라지 밴드에 있다고 그거를 연결을 해서 정말 언제 어디서든 내가 그냥 영감을 받고 스케치하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컴퓨터 파일로 옮겨서 그 정도? 그거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작업을 해보겠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일단 마이크를 활용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저희가 아까 해보니까 58로 연결을 해보니까 다이나믹은 받아져요 근데 볼륨양이 굉장히 작고 그 게인을 커버할 만한 뭐 어떤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좀 없고 48V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컨덴서를 녹음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그냥 스케치와 휴대성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다닐 때 아무리 기능이 많다고 해도 인터페이스 20만원짜리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일단 불편하잖아요 무게감이 근데 앉아서 하시는 일이 훨씬 많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더 많고 가지고 다닐 거면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쓰시면 잼플러스 전원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러면 이 잼플러스가 활용이 가능하려면 일단 소리가 들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부터 한번 받아보죠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드럼을 일단은 샘플을 하나 해놨으니까 그 위에 베이스를 어떻게 한번 쳐볼지 그 베이스 음주도 한번 들어보고요 네 지금 클립모드입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냥 녹음 한번 해볼게요 뭐 많이 갈 필요도 없고 그죠? 이렇게만 해보죠 네 바로 이 위에다가 기타 일단 받아볼게요 네 자 기타를 꽂았어요 네 기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클린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그냥 그냥 클린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은 그냥 퓨어한 잼플러스 톤입니다 네 아 이거구나 자기가 쳐 놓은 거 까먹기 지금 내가 쳐 놓은 거 까먹었지 네 여기 뭐 여기만 찍죠 뭐 아 찍는다고 네 찍고 갈게요 양심 플레이하네 기분초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다가 들어오는 봐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요 네 그죠 네 뭐 진짜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이따 들어봐야 되겠던데 맞아요 좀 이따 들을 때 그냥 아이 뭐야 틀렸네 이러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그쵸 하여튼 뭐 지금 일단 아무것도 안 건 거고요 뭐 자 그러면 우리 드라이브를 응 일단 거는 건 이따 걸기로 하고 얘 잼플러스 자체 오버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네 그 모드를 눌렀을 때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응 이 상태가 되면은 톤 자체가 그렇죠 네 요걸로 어 요걸로 한 두 트랙 정도 뭐 백킹을 깔든 뭘 깔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킹을 깔든 뭐 개인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해볼게요 일단은 뭐 지금 클린 보다는 조금 뭘 먹었네 크런치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네 한번 또 하나 깔아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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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대충 지금 둘이서 막 이제 단위도 싸우고 난리 났죠 지금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지금 대충 하고 있어 끝까지 안 들으면 되지 뭐 아 요렇게 가지고 자 이렇게 쌓아놨고요 그러면은 그냥 클린으로 돌아가서 프로세싱을 하나 한 톤을 받아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거기 내부 이펙터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들을 때부터 톤메이킹이 된 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뭘 좀 매겨보죠 네 매겨서 아프지 말고 네 아프지 말고 어 있는 걸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크도 지금 통기타 피크로 치고 있어 아 그 흐흑 일단 한번 요런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어우 좋네요 네 여러분 꼭 안에 있는 거 매겨서 쓰세요 훨씬 좋네요 네 이런 거 뭐 하나 깔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은총씨가 편곡을 미리 저희가 짜놓고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약간의 그 불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요 저희가 약간의 패닝과 사운드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들을만 합니다 프로세싱을 최소화한 사운드인데도 좀 쌓아놓고 나니까 근데 정말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데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확실히 그 생각은 좀 강하게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그냥 이 톤 갖고 쓸 건 아니고 절대로 안 되고 절대로 안 되고 네 바이오스 FX 비글을 어쨌든 주니까 거기에 있는 거 기본만 넣어서 쓰셔도 맞아요 거기에 있는 거 기본만 넣어서 쓰셔도 이게 인우 형이랑 저랑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뭘 야아아아이 가 아니라 어? 아 맞아 야 맞아 아 이거 하나 체크해 놔야겠다 이런 거 이런 거 막 입으로 막 오오오 아니면은 냉랭랭 뭐 이런 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톤 기타를 찌꺼찌꺼 만지고 어? 괜찮네? 하면 바로 툭 연결해갖고 뭐 이렇게 근데 톤 기타에 잭이 있어야겠죠 아 그러네요 마이크 녹음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잭을 좀 꽂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가능하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퀄리티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잼플러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갖고 뭐 대단한 어떤 기타의 사운드 메이킹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잼플러스 같은 거 볼 때 밑에 뭐 컨버터가 좋고 뭐 9623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다 세상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무 이걸 갖고 9623로 받아가 그걸 뭘 뭘 하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음질이나 이런 거에 집착을 할 거면은 좋은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셔야 되고요 맞아요 이런 걸 사시면서 딱히 음질이나 어떤 사운드 메이킹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집착을 하실 거면은 얘를 쓰는 목적 의식이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노선을 선회하셔야 될 거 같고요 맞습니다 딱 우리가 오늘 보여드린 그만큼만 쓰실 생각이라면 잼플러스 괜찮은 포토브 장비 될 거 같습니다 네 딱 이 정도까지 잼플러스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헤비한 작업 아닙니다 딱 이 정도까지 여행용으로 스케치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방구성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레코딩 타임 레코딩 타임 레코딩 타임 감사합니다.